안녕하세요. 드디어 IELTS 졸업하게 되어 후기 살짝 남겨봅니다. 사실 거의 처음 영어 성적을 내는 시험에 도전했던 거였고, 퇴근 후 시간만 이용하다 보니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쪼이긴 했어요. 그래도 5개월 동안의 수업 끝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매일매일 수업 2시간, 숙제 2시간, 적어도 4시간을 IELTS 공부에만 투자했는데 다행히 값진 시간이 되어주었네요. 스피킹은 테리쌤 수업으로 약 5개월 수강했어요. 사실 매일매일 거의 결석 없이 꼬박꼬박 선생님과 수업을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진도를 쭉쭉 빼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덕분에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특히 틀린 부분은 정말 강하게 NO! 라고 계속 다시다시다시를 외치시는데, 덕분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확 뜯어고칠 수 있는 좋은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끊임없이 연습했던 문제와 다양한 표현들은 어느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같은 자료들이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테스쌤과 4개월 진행했는데요. 성적은 6점이었지만 처음과 비교해보면 1점이나 올라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특히나 테스쌤은 세상 꼼꼼하게 첨삭해주시고 수업시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진짜 꽉꽉 채워서 알차게 진행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토프를 잠시 준비하다가 라이팅 때문에 포기했는데, 쌤 덕분에 이젠 술술 써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문법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떤 구조로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라이팅 기준에 맞는 단어는 무엇인지 세세하게 정말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리스닝과 리딩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전에 유형 파악은 하고 갔어요. 슈잉에서 안내해주셨던 것처럼 스피킹과 라이팅 성적에 따라서 두 과목이 성적이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괜히 스피킹과 라이팅을 정복하라고 안내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5개월 동안 슈잉 덕분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좋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